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이슈탱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잘 지내고 있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국감독 후반부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정정 정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어요 또 감사원이 국정의 한 폭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관련 뉴스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서해피격수사 속도전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가 됐어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전정부의 20명을 수사 요청했다 동아일보보도는 이렇습니다 여 성급한 월북단정 야 근거 없는 범복 해경난타 자 이 사건이 지금 실체적 진실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정쟁으로 가는 것이냐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요 감사원의 행보가 아주 거침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20명에 달하는 어떤 관계자들에 대해서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서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관계자들 5개 기관에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모 씨의 자진 월북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사원이 오랫동안 7월 달부터 했으니까 두 달 넘게 했잖아요 중간에 뭐 문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근거 없이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속단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단정을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월북이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부분은 정보를 다 왜곡했다 없앴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밝혀질 일인데 일단은 뭐랄까 조금은 검찰 수사로 넘어갔으니까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는 확인될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의문 그러니까 정말 그 양반이 공무원이 넘어갔는데 자진 월북했다면 왜 북한군이 천전을 위해서라도 활용을 했을 텐데 왜 사살했지 총으로 쏘았다는 건 북한이 인정했으니까 시신 훼손은 인정하지 않도록 그런 대목에 대한 나름의 근거 있는 저는 감사원은 됐다고 보는 편이에요 네 근거 있는 감사인데 서 변호사요? 저는 좀 무리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듣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어찌 보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절차 위반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당시에 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런 감사원에서 SI 정보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네 SI 정보를 확인하고 지금 이런 감사 결과를 그 얘기가 없어요 제가 기사를 쭉 봤는데 이 특수정보에 대한 얘기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네요 저도 지금 감사 어떤 보도 어저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사들을 보더라도 SI 정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확인했다 안 했다 지금 그러면 미국의 미국 미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한 것인지 감사 결과가 저는 신빙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니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으니까 검찰에서도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 장관이라든지 서훈 전 장관에 대해서 서욱 장관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에 어저께 느닷없는 어찌 보면 감사 보도자료 그것도 상당히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과잉 충성한다고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원이 정말 대통령님께 돋보이고 싶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뭐라 해야 되는 거칠고 좀 조급하다라는 느낌마저 들어서 저는 지금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저께 절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SI를 과연 정보를 봤을까? 저는 약간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하나 있다 감사원의 발표 보시면 보십시오 월북 의사 표명은 거듭된 질문 끝에 나온 것이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다시 말하면 거듭된 질문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때 보낸 통지문에 의하면 북한 해군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업 지도선이 발견했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군부대에 인계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황해도에 나오는 군부대에 인계했겠죠 거기서 보면 북한의 통지문을 보면 물으니까 대한민국 암흑해라고 대답하고는 얼버무렸다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문을 한 거예요 거듭된 신문 다시 말하면 거듭된 질문 끝에 얼버무렸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감사원이 SI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크립트로 나온 건 본 건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물은 거죠 당신 누구야? 자꾸 물으니까 물으라고 신상 밝히고 네, 밝히고 월북하겠다 월북 대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진 표류했다면 자진 월북이 아니라 자연 표류했다면 그러니까 물길에 끌려 올라갔는데 북한 해군이 와서 총을 들이대는 그 상황에서 월북이라고 생존 본능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으로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저 방금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에요 저도 그 기사에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월북 자진의 의사 표시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북 의사가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어떤 스스로 하지 않았다 아니면 진의가 아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밝혀내나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월북 추정이라고 말한 당사장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때 일부 특수정보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겠죠 자, 그러는데 그러면 월북 추정이라고 말한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정보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본부는 대략 보니까 군인보담은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들이 수십 년간 북한 정보 분석만 한 베테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분석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건 본부장한테 올리면 그게 합참의장한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월북 추정이라는 정보로 분석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냐 지금까지 대략 한 4시간이 넘는 녹취 감청 분량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갖고 전후 맥락을 몇 분 돌려본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정보 분석관들이 이제 이거는 월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거고 그걸 정보본부장이 국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호영 대표가 왜 762로 뭐 해라 7.6mm로 사살해라 연유를 만났다 그 다음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국방위에서는 그 당시에 정보본부의 보고를 신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이 옳았느냐가 지금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일단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 또 여기서부터 이 스모킹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할 것인가 하는데 감사원 발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왜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판단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김윤님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에서 좀 더 정확히 들어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적어도 그날 23일인가요? 23일 날 청하 22일 날 22일 날 당일 날 말고 다음날 드디어 국방부 정보본부가 보고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안보실에다가 우리 감청에 의하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러면 월북이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집단사고가 그렇게 형성됐을 거라고 보는 편에 저는 다른 요건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봤을 테고 거기에서부터 다른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요소는 어떻게 보면 다 제외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갔다 월북 의사를 표명했겠죠 그건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거듭되는 질문에 당신 누구야? 대한민국의 누굽니다? 공무원이다? 왜 왔느냐? 우물쭈고 나서 거듭된 질문에 월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보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추측했던 게 이런 대목이에요 아니 눈 떠보니까 북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류해가지고 그런데 총돌이 되고 하는데 겁이 나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나처럼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추론이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명백한 객관적으로 표현된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이나 정말 이 정부에서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누구도 말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몰아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해석투쟁이네요 그렇죠 자료는 지금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해석투쟁 아닙니까? 지금 탈북이 월북이라는 단어도 이건 이 사람의 진짜 의사가 아닐 것이다 총불이 겨누고 있으니까 살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 방금 의원 신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아니 그렇게 얘기를 그 사람이 그러면 돌아가신 망자에게 진의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아유 그런 얘기는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생존 이 사람은 해상의 접적수역의 전문가예요 여기서 꽃게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연중 어업지도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법이라든가 남북관계에서 보면 대부분 표류하거나 좌초되면 돌려보내주는 게 남북 간의 상례잖아요 그렇죠 기본적 국가의 도리지 살려고 했으면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일체에 내비치지 않고 그렇죠 나 어쩔 수 없이 왔다 표류했다 또는 돌려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선박 어민들을 무수히 많이 돌려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례대로 해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또 거기는 늘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니까 그런데 이제 월북했다 이런 것들은 좀 정치적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귀순하겠다 이런 건 정치적 표현인데 이 표현을 보고서 이제 우리 분석관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자진월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게 직무상에 그렇게 저는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다툼이 있는 좋습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문제다라고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다 뭐 다 그래 인정한 데서 치더라도 아니 그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판단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건 통치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사법처리를 할 것이냐 아 거기서 통치행위라는 말이 남발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단에 어떻게 그 하나의 그 통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가원수로서의 저는 하나의 결정권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사법처리 영역인가 아 이건 국가원수나 통치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더 나아지기 나아지기 당시에 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뭐냐 월북의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부분이 많은 게 다른 승무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입었다 또 CCTV에 사각지 안 보이면서 슬리퍼를 벗어놓고 갔다라 또 소형 부유물에 의존해서 했다 이런 대목인데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 부분도 결국은 지금 감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업 지도선에서 입고 나간 게 아니라 한자가 중국제 한자가 적혀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망원견을 관찰해봤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 국내에는 중국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없다는 게 해경의 상식인데 그 보고서는 오히려 해경청장의 보고는 나는 못 본 걸로 해라 나는 안 봤다 이렇게 했다는 대목도 이상한 거고 또 하나는 CCTV 사각지대에서 슬리퍼를 벗어놨던 첫째는 슬리퍼가 이 레준씨 거인지 아닌지도 불투명하고 CCTV는 고장났다 그러고 이런 대목 하나하나가 구교롭게도 다 중요정보가 누락돼 있어요 그런 대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서도 결국은 안보회의에서 제 느낌이에요 안보실장 주재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보분석가들의 보고가 추정된다고 오니 이렇게 보면 애들로서 사람은 이미 죽었고 시신 후 훼손됐다는 또 보고도 돌아오고 가는 마당에 그렇게 저는 그런 가능성 다른 가능성은 다 제외하고 이미 보기 시작했다라 저는 그래요 선입견이 선입견이 강했다고 보는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시신이 22일 날 피격이 되고 밤에 잠시 후에 불길에 휩싸였어요 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때 NSC 상임위가 소집된 거는 23일 날 새벽 1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참석자들 증언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는데 모든 정보가 이게 한꺼번에 들어온 거 아니라 회의 중에도 계속 쪼각쪼각 들어왔어요 들어왔겠죠 지금 뭐 지금 뭐 월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총격이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신이 그러니까 이 회의가 1시에 수집됐는가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다 합쳐서 이거를 갖다가 적절했냐 아니냐 하지만 막상 이날 1시에 각 장관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에서는 이것이 현재 진행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정황에 미세한 어떤 징후 하나가 어떤 집단의 사고를 순식간에도 응상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언론에 아직은 저도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조금 월북 쪽으로 무게를 실은 건 국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겠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책임진 사람이 뭔가 사태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여러 장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약간이라도 조금 더 말빨이 세고 정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람 의견에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위법이라는 거죠 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겠어요 뭘 갖다 보고를 했느냐 위기대응 매뉴얼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안보실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 1일 상황보고서에 이 씨의 피살 소각 사실을 제외하는 등 사실 은폐 해양경찰청은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실종자를 발견하기 전처럼 수색 및 구조 유지 국방부는 장관에 따라 지시에 따라 밈스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이렇게 해서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미작동을 했다 월북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속단한 점도 지적했다 이게 이제 발표되어 그러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실체적 지시는 월북이냐 아니냐 왜 쌌냐 왜 죽였냐 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보고서가 어쨌다 정보체계가 시스템에서 있었다 없어졌다 최초 보고서에서 뭐가 삭제됐다 이건데 저기 옆집에 보니까 가게가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 용의자 비가 있다고 이놈이 강도질했냐 이게 진실인데 그게 아니라 가다가 이놈이 저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 노상방료를 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할 거리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문제는 실체적 진실하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판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 법을 삼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가 최초에 이것을 월북으로 판단을 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누가 보고를 했으며 그 보고사항을 받은 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상으로 나온 것이지만 왜 구호조치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사에 대해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쪽에서 생각한다면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저쪽 때는 법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죠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저는 좀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북이다 아니다가 납득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 결과 그러니까 수사도 아니고 감사 결과 그리고 부정 그러면 그런 감사를 왜 했는가를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저는 이 부분 그러면 우리 김 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련의 혼란상 속에서 의사결정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 다시 말해서 정보를 많이 가진 쪽에서 입장이 커지고 그것이 전체부를 주도했다고 치면 왜 군 첩보보거나 아까 말씀하신 밈스나 국정원 첩보보 왜 삭제했을까 하는 대목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서장관이 헤명을 했죠 아니 물론 왜 삭제하냐고 이건 차라리 우리는 초기에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뭐 이렇게 오히려 남겨놓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제 개인적인 의심이기를 바라지만 저녁에 밤에 소각했다는 선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구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책임 문제도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거기서 월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뭐랄까 짐을 들게 된다는 측면도 있을 테고 저는 그런 사고에서 다른 건 다 지우자 눈 감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저는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수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라고 했든지 해양수사를 좀 잘해보세요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이 당시 분위기가 2020년의 분위기 자체가 아시는 대로 북한의 좀 심기 김정은의 심기는 북한을 뭐랄까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공감대처럼 깔려있던 시기예요 2020년 9월 자체가 따라서 북한에서 나중에 통지원이 왔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판단이 정부 기류 속에 좀 녹아있던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왜 죽였느냐 북한군이 통지원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했는데 대한민국 암흑이라고 얼버무렸다 그 다음 도주하려는 우비를 뒤집어서 뭘 뒤집어서 도주하려고 해서 사격을 가했다 몇 미터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월북이라는 단어와 도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그 정보관들이 그래도 이렇게 왜 월북으로만 갔을까 대목은 남아있는 거예요 도주해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쏘았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네 그 부분도 정확하게 내용은 뭐냐면 아니에요 이것도 일부 특수정보에 실려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호출을 걸어가지고 땡기겠죠 땡겨서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저기 뭐냐 끌려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안 보여 이게 물길이라는 게 당시에 배에 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인양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부에 다시 지시를 요청을 한 것이고 그때 이제 내려온 문제 지시 762로 해라 그 762는 적용용 총이에요 그걸 이제 그 저기 보통 이렇게 돌격소총이라고 해가지고 북한군이 쓰는 건 따로 있고 이 762는 대구경의 성능이 좋은 적용용 총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사살해서 거기서 처리해라 데려오지 말고 그다음에 연유를 발라라 이건 방역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얼마 전에 한 달 전입니다 개성에서 탈북자 하나가 북한에 월북을 해가지고 개성으로 올라가서 북한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때 국경을 다 봉쇄하고 특수구대가 들짐승이건 인간이건 무조건 쏴버리라 지시가 이미 내려왔은 때니까 개성에 한 명 탈북자가 올라간 것 때문에 국가 전체가 마비된다고 저도 들은 얘기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당시에 7월달에 남한에서 강화도 수로로 해가지고 월북을 하는 직전에 2개월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당시에 2020년도 7월달 그건 뉴스에도 나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래서 전방 북한의 전방 부대에 어떤 지휘관들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병 2사단입니다 제 친구예요 그 사단장 사단장 나 억울하게 잘린 거야 임진강 넘어갔다고 그거 그리고 북한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 또 바뀐 걸로 돼 있어요 당시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총격이 일어났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는 코로나 시국이라는 코로나 초창기였었죠 한창 창고라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북한에는 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국경에서도 넘어온 사람을 총격을 가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그리고 그전에 월북을 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찌 보면 좀 경계가 예민한 상태였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면의 그런 배경 하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 북한으로서의 전방 부대죠 우리도 전방 부대지만 북한에서 전방 부대 지휘관이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은 아닌가 좋습니다 이거는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수많은 변수를 충실하게 고려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아듣겠고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보면 어두운 밤바다에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규범의 공백지대에서 한 생명이 쓰러졌어요 이건 분명히 전정부 탓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해경 수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월북으로 측정된다고 발표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이 행동이 그럼 잘했다는 얘기냐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이 죽음의 배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걸 조사하자는데 전 반대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제가 민주당 편 들어준다 하더라도 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지금 그런 방향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감사원의 감사가 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옥상옥이에요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해서 이것을 고발 조치를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지금 앞서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사본 그러니까 사본을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세 번이나 앞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럼 감사원하고 그거 공유한 겁니까 검찰에서 복사해간 것을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아니 대통령 검찰에서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감사원에서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기껏 한 것들이 이미 이것은 나왔던 내용이에요 삭제를 왜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정원자들 다 고발 조치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내용도 없었어요 어저께 그 내용도 봐도 기존에 이미 한 2, 3개월 전에 저희가 한참 시사 프로그램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그냥 다시 한 번 나와서 이거 이제 고발하니까 이거 수사해 주세요 이미 수사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이걸 털고 검찰 수사기관으로 넘기려는 그렇죠 그런데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감사원의 감사도 부실감사지만 이것도 검찰에 넘긴다 해서 이게 지금 검찰에서 기존에 수사를 하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큰 감사원의 어떤 새로운 발견 새로운 감사 위법사항 발견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 의원님께서 설명을 정확히 하셨는데 모든 과거사라는 게 수사나 감사가 복원이 안 되잖아요 과거라는 게 복원이 안 되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정확하게 월북으로 단정할 만한 첩보 단정할 첩보가 월북으로 단정할 단정할 첩보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첩보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당시 정부가 속단했다 이것이 감사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더 자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검찰 수사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신 전 의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원래 국민의힘은 이건 월북몰이 조작이라 그랬거든요 한태경 의원 같은 분이라든가 한기호 의원 같은 분이라든가 안보 국기문란 TF를 만들어서 했던 건 뭡니까 월북몰이 조작인데 이게 속단이다 이런 단정이다 근거 부족이다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원이 그 말도 못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화된 것은 그 이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아주 표현 좋아요 그런데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거 설명드리고 싶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다시 말하면 월북으로 확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확정을 하고 또한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증거는 다 배제한 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책에서 보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조작이라는 표현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 뻥튀기 된 다시 말해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가능한 표현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보시면 이래준 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그것도 인터넷에 도박을 했다더라 대목 나오고 혼자 산다더라 가정 불화가 있었네 모든 정황을 몰아간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만약에 현역에 있었다면 조작까지는 않으더라도 조작 의혹까지는 저도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꽃게 대금 문제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건 제가 봐도 속단이지만 그렇다고 그 꽃게 부분이 없었냐 이분이 보니까 이것도 명예훼손이라고 시비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451회 도박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니까 7억 원 정도를 잃으셨고 6억 원 정도를 땄어요 그러다 보니 1억 2천 정도가 이제 빚으로 남으셨고 그다음에 전날도 실종대기 전날도 송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정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수사 초기에 2개월부터 수사가 되기도 전에 이 부분이 먼저 드러났다는 건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황상 이거를 저기 저기 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중에 수사기회 과정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주변을 마치 범죄에서 심리 부검한다고 다 주변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에서는 정말 그게 판단의 영역이에요 아닌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맞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은 양쪽 다 있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얼북으로 판단을 하고 싶었을 때 얼북으로 추정할 만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증거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하나의 그냥 정황 증거였었고 또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도 아니 그러면 아까 신문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당시 같이 배에 타고 있었던 분들이 그럴만한 사정이 없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한 진술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어느 쪽으로 보냐 그쪽에서 당시에 말씀해 주신 대로 섣부른 보도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감사원은 무엇을 실수하고 부실하게 판단했느냐에 대한 감사인데 정작 해경의 수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경이 이제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해류가 인위적으로 해당 사건의 장소에 접근하기에는 반대로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표류로는 그 해류가 갈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구명정 얘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구명복 얘기가 있지만 다른 발표도 있습니다 그 배에 부착된 그 부유시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뭐라고 부르던데 제가 그 하도 어려워서 잊어버렸어요 배 옆에 부착하는 그것도 이제 같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두 명이 불침번을 서는데 한 명한테 잠깐 좀 처리할 일이 있다고 선실로 다녀오겠다고 하고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있고 뭔가 상황이 발생했으면 분명히 같이 불침번을 쓰는 동료가 있었는데 왜 모르게 됐느냐 이런 근거로 이제 자진월국으로 수사 결과가 당시에는 나온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근거로 결론을 내린 게 옳았느냐 아니냐를 사실은 이야기해야 그렇죠 원래는 그걸 이야기해야 이 저기 저기 전체적인 본질에 접근하는 그런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 이번 간사원 발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지 저는 장기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거의 이번 금방 결론이 날까요 이게 어렵죠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저도 유심히 봤던 대목이 해류 표류 예측실험 그러니까 해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새벽에 뛰어내렸건 아니면 추락했건 간에 열 몇 시한 후에 오후 3시 4시경에 그 핵에서 발견되는 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본 기사 중에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국립해양조사원인가 아니면 해양과학기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예측실험에 의해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둬도 그런데 그거는 배척하고 다른 논리로 다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인위적 논리 없이는 거기 못 간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대목도 있어서 이 부분 역시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나 보면 그런데 검찰이 범죄나 이런 거는 잘 수사하지만 남북관계 우리나라 NLL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SI 정보가 공개가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이것들이 공개가 될 수 있냐 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은 공개하기가 불가하다 저번에 도스피핑 과정에서 이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는 꼴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냥 눈 뜨고 보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주제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컴의 면대오날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과설 중에서 어떤 개연성이 없는 부분을 다 삭제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진실이라는 하나의 어떤 논리학이거든요 이 사건에만큼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한 사건도 드문 것 같은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분은 검증이 끝났다고 해서 진실이 아닙니다 또 반증 가능성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철학에서는 그런 면에서 하나의 교조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진실에 접근하는 이런 다양한 분석철학의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는 탈정치화되어야 오히려 진실이 보입니다 그 가정 자체에 어떤 정치적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진실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오컴의 면도날 이론을 잘 보고 우리가 분석철학을 봤을 때 일단 그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쩌면 전정부나 현정부가 다 같이 정치적인 가정을 앞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오히려 이게 과감하게 잘 가내야 될 면도날 이론에 해당이 된다는 것 이 점으로 가름하고 이 주제는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좋아해 좋아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영부인 국감 이건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국감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청장 허위경력의역 김건희 국민대 채용과 관계없어 불송치 김정숙 옷값이냐 김건희 논문이냐 영부인 국감된 서울청 국정감사 이 경찰 서울지방청 국정감사가 어제 열렸나 봐요 안 해요 그런데 여인천합니까 이거 여사판입니까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그리고 자꾸 정치가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을 감사를 했고 김광호 청장을 쭉 이야기한다면 야당 측에서는 아마 결국은 김건희 이름 석찬을 꺼려야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그렇게 의혹이 많은데도 경찰은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답변을 유심히 받는데 이런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대 채용 야당이 물었어요 국민대 채용 담당자의 얘기만 들은 것 아니냐 물었더니만 김광호 청장은 국민대 담당 이야기도 그렇고 논란에 대한 경력 부분은 채용과 상관이 없는 경력이었다 여상을 여사상업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로 잘못 표기한 오기에 해당했고 결정적인 허위 부분은 밝혀진 바가 없다 이게 대해서 야당 지지자들이야 뭐 그럴 수가 있냐고 과음을 지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올해인가요 1월달에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내가 좀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다는 소리를 했잖아요 그 대목에 보면 상호도했었죠 약간 법적으로 그러니까 위법한 영역과 도덕적 영역이 모한 영역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 보이고 또 하나는 이른바 건진법사 왜 세무조사 무마하려는 억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당연히 질타를 했는데 답변해 보니까 풍문으로만 수사할 수 없다 인지수사만 인지로 갖고 못한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불편하겠지만 제가 보면 불편하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옛날에 경찰에서는 특수대예요 특수대 하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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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오랜만에 들어요 오랜만에 그게 없는 이상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하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건 아니에요 생각하지 개인적으로 했어요 마음은 안 들겠지만 야당 의원들의 마음은 석연호사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위법 요소가 있는 것들은 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죠 예를 들어서 관저 공사 수익약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 계속 지금 운영위에서도 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도 않고 맨날 대통령실에서는 보안이다 대통령 지문실에 뭐 샀냐 하면 그것도 보안이다 다 보안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다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하는지 이거 밝혀라 해도 다 보안이다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대통령 된 다음에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경찰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풍문에 의해서 수사할 수 없다 물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들은 풍문에 의해서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경찰도 인지수사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확인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각 대기업에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 이 부분 주의하라고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건진법사가 뭔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 자체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내사나 이루어져야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사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뭘 내사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거 사건아가 안 된 거잖아요 내사라는 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몰래 알아본다 들키지 않고 알아본다 은밀하게 알아본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날에 청와대 민정수석 앞에 사정수석이 있던 거 기억나요 사정수석 엄청나죠 사정비서관 사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나섰습니다 사직 똥팀 경찰청 특수수사과 그게 없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대통령의 심기가 그러하니 알아서 내사 좀 해보시오 내지는 사회적으로 풍문이 이렇게 하니까 알아봐라니까 제가 경찰청장이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하고 구미가 당기겠으나 누구한테 어떻게 지시를 해볼까 저는 감히 발상이 안될 것 같은 생각은 문제 들어요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누가 말 듣겠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한테 지시하십니까 라고 하면 옛날에 특수수사과가 있었으니까 지휘 서신도 있고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야 이거 좀 알아봐라고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을까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을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봤을 때 그때 민정수석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그때 어떤 정권의 어떤 권력의 붕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만 더 내사를 하고 이것에 대한 경고를 날렸더라면 어땠을까 역사는 달라졌거든요 정윤의 문과사 그런데 이걸 깎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권력이라는 게 큰 허점이 드러났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권진법사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이고 좀 예방적인 어떤 차원으로 수용해서 어떤 정권의 한 측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엄정하게 살펴보라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해야 이게 권력의 안위도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상식적인 좀 의문은 드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정윤의 사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박관천 씨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또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거기도 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우병우 당시 미진수한테 밀린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정보 유출했다고 이렇게 돼서 드디어 종말의 길로 어떻게 보면 간 건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 대통령 비서실 쪽이나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해대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법적 장치를 찾아내거나 우회하거나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서 실종된 단어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특별감찰관 그렇죠 두세 달 전에 이거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특별감찰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추천해 주면 반드시 임명하겠다 했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안 하는 게 추천을 안 해서 합니까 임명을 안 해서 제가 봤을 때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김상태 원내대표가 거의 매일 얘기했던 게 왜 문재인 정권은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냐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추천을 해야 임명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둘이 한 시간 동안 싸우더라고요 의장실에 그리고 5년 내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가 정반대로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논쟁을 공수만 바뀌어서 하고 있어요 저는 국회도 문제라고 봐요 이거 논의가 뜨거워졌을 때만 하겠다 민주당에서도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저도 협의 과정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를 협의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받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지난 9월 달부터 계속 비대위 체제가 한 번 세워졌다 무너지고 다시 하다가 지금 이제 약간 안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빨리 그러니까 올 연말 안에는 특별감찰관을 꼭 추천을 해서 대통령실에서 꼭 이것을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 없죠 내부감찰관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석수 감찰관 그게 권력 안에 야당이 존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울까요 불편하죠 엄청나게 이게 특이한 제도거든요 특별감찰관이 들어와 있다 대통령실의 한 사무실을 차지한다 비밀의 부분 그리고 모든 수석들을 감시 감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처가 식구 다 포함해서 불편하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임행 빨리 해야 돼요 민정수석 씨를 없앤 이유도 이것을 그냥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검찰 출신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봐요 그분들이 감찰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어찌 보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저는 오히려 개인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아 저기 제가 이 방송하면서 맨날 뭐가 쏘고 날리고 바이든이 어떻고 여사가 어떻고 저도 방송하면서 이 정신이 좀 약간 좀 치유가 필요한 강폐화 이래야 되는데 저기 두 분한테 조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해야 되거든요 무슨 시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딱 좋은 장소 한 군데씩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 뉴스 안 보고 싹 날라가서 조금 이렇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좋은 장소 하나씩만 좀 시청자들한테 유행을 안 즐긴 편인데 저는 그래도 감히 말하면 속초 바닷가 정도 속초 바닷가 거기서 뭐합니까 바다만 쳐다보고 있어도 되죠 속초 바닷가에서 멍때리기 해안산 하시고 거기에 갈매기가 놀 때 피아노 음악을 반주로 틀어놓으면 아이고 우아하시네 뒤돌아보면 설악산이 보여요 이거 이거 괜찮습니다 저는 여수에 와온 해변 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남 여수에 가보면 해안가가 여자만이라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여자만에서 바라보는 그 석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회를 드셔도 되고 여수 맘바다 커피 한 잔을 드셔도 되고 저는 여수 맘바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데 잘 안 가는데 오히려 여수에 정말 숨겨진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여수를 추천합니다 여수 밤바다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계속 지금 통화할 수 있는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마시고 맞아요 완전히 잊어야 돼 잊어야 됩니다 리셋 리셋이야 리셋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거 저기 영부인 문제 계속하려니까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도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이제 정치를 조금 이제 떠나서 바라보시는데 요즘 정치인들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건여건 간에 무슨 역사 이데올로기 뭐 친일 뭐 친복 반미 거기에다가 뭐 저기 저 뭐 혀 깨물고 죽어라 뭐 부터 해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같아요 근데 이런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은 또 언론은 늘상 24시간 이걸 들어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부터 구조적으로 보면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 정부 출모한 지 이제 다섯 달 됐고 그 여지는 남아있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대선 2라운드다 3라운드다 이야기한다 저는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또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고 야당이 아주 막대한 의석을 갖고 있다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정도가 심하죠 뭐 말 다들 거건하자 거건 적어도 사석에서조차도 해서는 안 될 말 아니면 끄림칙한 말 이런 말까지도 쏟아낸다 그건 왜 자기 지지층만 보는 정치를 어느 순간인가 유리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민주당은 민주당의 지지자층들 보면 잘 싸운다 여당에 역시 윤석열 정부에 잘 맞선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 테고 듣고 있을 테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역시 문정부 진안정부 이재명 화끈하게 공격하더라 윤정부 방어 잘하고 이대목이다 지지자층이 하나 있는 거 또는 이런 거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언론은 너무 쉽게 받아쓰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걸러줘야 되는데 비판할 거라고 계속 써주니까 어차피 하는 말로 부고 빼고는 언론이 나오는 게 좋다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그렇거든 그게 남는 것은 결국은 언론 언급량이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언론도 이걸 한 달 동안 국정감사기간 일주일 정도까지는 여야 치고 받는 거 자 오케이 할 수 없다 이거는 근데 그거로 봐서는 좀 일부러라도 현장시적 이들한테 야 이런 거 말고 말이야 좀 정책적인 거 숨어있는 거 애쓰는 의원들 한번 찾아봐 데스크가 정치부 데스크 이렇게 지시했으면 좀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근데 저는 그런 대목이 아쉽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딱 지금의 수준 지금은 정치 불신으로 표현되는데 어느 대목 가면 정치 혐오로 이어질 경우에는 글쎄 내후년 총선이 그전에 정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제가 위험한 수준 다시 말해 정치 전반 현실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불신을 넘어서 혐오 대상이 되는 국민이 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2024년 총선 때 그전에 저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 자체 위기라고 그렇게 진단하셨는데 이렇게 막말 비속어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또는 어떤 성찰 또는 어떤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한테 협조를 구하는 어떤 협치의 아주 어떤 교과서적인 장면들 같은 것들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양보하고 성찰하면 약자로 비춰질 것이다 내가 약자로 비춰지는 순간 언론과 상대 진영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다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을 갖고 잔뜩 자기 방어 심리 그거 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 보여요 지금 현역 의원들의 태도나 보면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평가를 받죠 합리적인 사람이네 예를 들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봤을 때 아유 저 후보는 합리적인 사람이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아우 합리적이신 분이지 이렇게 하면 그건 자기 진영에서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약하구나 약하구나 고시하구나 아니면 정말 저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님이나 정말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진짜 거의 직업 수준이에요 거의 내가 볼 때 한 20년 동안 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강한 말씀 센 발언 그리고 본인의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선거 기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언론 그걸 실어주는 언론도 문제지만 그래도 그 단추를 제공하는 정치인이 일단 먼저 정화를 자정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당에서는 정말 누구한테 돋보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의 존재감을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치권 내에서 이 부분이 좀 걸러져야 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합리적이라는 말이 과연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요소도 중요한데 내년 내후년에 4월에 22일에 듣던 국회의원 선거고 내년 한 3, 4월쯤 봄이나 여름쯤 되면 기류가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면 막말하거나 강하게 비쳤던 대목이 부정기관 요소로 전환될 거다 지금은 국민들이 약간의 좀 뭐랄까 같이 가는데 어느 순간 되면 자 정부 출범한 지 1년 됐다 또 냉정한 평가를 내리게 되고 정치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비쳤던 부분이 오히려 비합리성으로 돌아올 테고 합리화 상식이 내년 한 1년 선거 1년 전 아니면 좀 늦더라도 가을쯤에는 저는 다시 또 환원한다고 봐요 굉장히 낙관적이신데요 저는 정치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역시 경륜이 많으셨어 아니 아니 그런데 항상 저희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분석하는 데는 비관주의자가 잘하고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낙관주의자가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낙관성이 있고 희망적인 어떤 사고가 좀 필요한 시기가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의 말이 제가 이렇게 뉴스를 관리하다 보면 얼마나 창의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느냐 게임이에요 모욕 보다 더 치명적이고 효과적으로 모욕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주로 색깔론이 거기에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말이 발명됩니다 오 저런 말이 가능하군요 익히 아는 단어인데도 저렇게 엮어버리니까 조합을 하면 언론에서 쓰기는 참 좋죠 언론에서 받아쓰기 참 딱 한 문자 단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조어가 또 나왔습니까 이뜬 단어라도 양도구역부터 시작해서 쪽할려서부터 해서 뭐 혀괴물고 어쩌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배열되는 막말의 백과사전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이게 그러면 또 재밌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일단은 원래 그냥 이렇게 하는 말보다 욕이 먼저 들립니다 항상 욕이 더 많이 들리고 오히려 또 누구 욕하는 말 씹는 말 이런 게 더 귀에 잘 쏙쏙 밝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중의 심리를 이용한 게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이고 이런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그러니까 정치가 혐오화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정치 뉴스 나오면 그냥 틀어버리고 오히려 저는 항상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치에 관심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저는 정말 무책임 그건 정치권에서도 문제고 그건 시민의식도 문제거든요 정치는 나의 생활과 공기여 같은 거예요 모든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 정책으로 환원이 됐었을 때 거기에 수혜자는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해 정치에 대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 그건 정말 정치권에서 변호사님은 정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요? 저요? 노력 중입니다 희망이 정치 그런데 말이 그렇게 점잖어서 어떻게 정치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질러야지 저렇게 합리적이었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합리적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진행할 때 재미가 없어요 조금 더 비합리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신우 의원님 정치하는 후배들한테 꼭 좀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유혹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렇게 언론에서 써주고 그래도 지역구 가면 의원님 텔레비전 잘 봤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나도 듣고 싶었어요 사실 듣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톡톡 튀어야 되는데 성정상 아니면 기질상 못 튀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분도 있는 건데 그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국익이라는 것은 너무 좀 거창한 이야기고 최소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인으로 커 나가는 데가 뭐가 도움이 될까 라는 대목에서 좀 더 자기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가면 갈수록 정치가 이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좀 감시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정치권 전체가 욕을 먹게 되면 사실은 어디가 가장 좋으냐 재킹음상 보면 옛날 청와대 대통령실이 최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정부와 국회를 구분하지 않아요 정치가 전부 다 싫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국회가 더 싫은 거죠 의원들 방한 행태가 그래서 여야를 막 노라고 이른바 정치계획의 대상이 대부분 다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향하게 되면 제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편한 거예요 왜 국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얻어먹을수록 우리 정부와 청와대의 영역 대통령실 영역은 좀 더 부각되기 때문에 아 교활한 아니 교활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역대 정부를 쭉 보면 정치계획을 왜 청와대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까 국회에서 정원안으로 저렇게 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뭐 그래서 여야가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한 4대 6 7대 3 정도는 동질성을 같이 가지고 국회라는 데 대해서는 다만 3과 4를 놓고 싸우는 이런 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정치 전체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못 받고 공감대가 없으면 누가 정치를 믿을 정치라는 영역 자체를 정치인들이라는 직역 자체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에이미 추아라는 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인데 부족주 트라블리죠 이거는 집단 본능에 굴복하는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속과 어떤 자기와 코드화된 이런 어떤 집단 본능에 자기의 이성을 굴복시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본능에 이끌리다 보니까 자꾸 야수적인 어떤 본성 또 자기 어떤 소속의 집단의 맹목적 주력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은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가 또 발표되는데 끝나기 전에 한번 보시죠 네 28% 10월 2주째 28%인데 뭐 그러니까 박스권 20% 박스권에서 아직은 갇혀있는 양상이에요 다른 여론조사는 30%대도 있는데 갤럽조사입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여론조사 의원의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다 읽어드려야 되나 18세 이상 내 선임양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 11.2% 응답방식 전화조사 인터뷰 이거 뭐 나름대로 어떻게 자랑여론은 돈 많이 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추위가 추위가 지금 추위가 보니까 뭐 그냥 뭐 지난주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은 1% 정도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번주에 있었던 일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지난주부터 이번주에 있었던 일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데 이번주에 또 이걸 가지고 주말 내내 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참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 그러니까 안보 위기 정도는 아마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안보 위기라고 하면 보통 안보 위기 있으면 북한이 저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도발을 계속하면 우리 대통령 중심에서 뭉쳐야 된다는 그런 게 발동함직한데 저렇게 똑같으니 참 안 올라간다는 생각보다 아이고 김정은이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